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제 1장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난 어디가 처음인 줄 모른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내 삶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 반에서 축구를 겨우 네 번째로 잘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당신이 직접 그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그림을 보여줬을 때부터? 첫 담배를 한 모금 빨고 그레이트 폴데드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대학에서 칸트를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마리오 하나를 처음 팔았을 때부터? 아니면 보호비에게 키스했을 때 혹은 나의 향에 악을 쓰며 울어대는 후에 안나라는 이름이 붙게 될 작고 쪼글쪼글한 생명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쩌면 비린내가 진동하는 뱃사람의 생선가게 뒤쪽 밀실에 앉아 뱃사람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을 때부터였을 수도 있다. 정말이지 난 모르겠다. 우리는 날조된 논리로 이야기의 앞뒤를 만들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혼돈의 한가운데 운명이 짧은 휴식을 취하며 숨을 돌리는 듯 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목적지로 가는 중이지만 잠시나마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했던 때 나는 한밤중에 버스에서 내렸다. 실눈을 뜨고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은 섬을 가로질러 바다로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붉고 흐릿하게 나처럼 태양 뒤로 더 많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바다 뒤로는 북극이었다. 여기라면 그들이 날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주위를 둘러봤다. 새 방위에서 나직한 산등성이들이 내 쪽으로 기울어져 내려왔다. 빨간색과 녹색의 헤더 주로 광야에 피는 야생어를 헤더라고 합니다. 바위 군데군데 물이 지어있는 왜소한 자작나무들 동쪽 지형은 바위투성이 해변과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바다로 미끄러졌고 남서쪽은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칼로 땅을 뚝 자른 것 같았다. 미동도 없는 바다에서 100미터쯤 위로 탁 트인 고원이 펼쳐져 내륙까지 쭉 이어졌다. 핀마르크 고원 선의 끝 우리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발 아래 자갈을 고르게 다져서 만든 길은 옹기종기 모인 건물들로 이어졌다. 건물은 다 나직했고 교회 첨탄만 높이 솟아있었다. 아까 버스에서 졸다 깨어보니 길 아래 바닷가 목재 잔교 옆에 코순이라는 이름의 마을 표지판을 지나고 있었다. 여기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창 위에 끈을 잡아당겼더니 운전기사 위쪽에 있는 정차 사인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양복 재킷을 입고 가죽가방을 집어들고 걷기 시작했다. 재킷 주머니에 든 권총이 골반에 톡톡 부딪혔다. 뼈에 정통으로.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깡말랐다. 걸음을 멈추고 전대를 셔츠 아래로 내려 전대 속의 지폐가 쿠션 역할을 하게 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대기는 맑아서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력이 허락하는 한. 사람들은 핀마르크 고원이 아름답다고들 한다. 아름답기는 개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그냥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거 아닌가. 약간 센 척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무슨 통찰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이나 어려운 문학 작품을 좋아한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한때는 나도 그랬다. 그렇게 하면 나의 부족한 면들 중에서 적어도 서너 가지는 채워질 줄 알았다. 어쩌면 그 말은 여기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긴 정말 아름답네요. 왜냐하면 이 단조롭고 평평하고 황량한 풍경이 아름다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긴 마치 화성 같다. 붉은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잔혹한 곳. 숨기의 완벽한 장소. 부디 그러하길. 앞에 보이는 길념 나무 덤불의 가지가 움직였다. 잠시 후 무언가가 배수로를 훌쩍 뛰어넘어 길에 착지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권총으로 향했지만 나는 동작을 멈췄다. 그들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카드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조커 같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더니 뒤뚱거리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날 향해 걸어왔다. 양 다리가 어찌나 굽었는지 그 사이로 마을을 향해 뻗은 길이 보일 지경이었다. 그가 다가오자 나는 그의 머리에 쓴 모자가 어릿광대 모자가 아닌 사미족 남자들의 전통 모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졌는데 종은 달려있지 않았다. 옅은 갈색 가죽 부치에 군데군데 검은 테이프를 붙인 푸른색 패딩 점퍼를 입었는데 여러 군데가 찢어져 패딩 안에 노란 충전재가 보였다. 충전재는 깃털이라기보다는 집을 지을 때 쓰는 단혈제 같았다. 실례 되는 질문입니다만 누구신가요? 그가 물었다. 적어도 나보다 머리 두 개는 작았다. 넓적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은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었다. 오슬로 사람이 생각하는 사미족의 상투적 이미지를 모두 모으면 이 남자가 될 것이다. 방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나도 봤어요. 난 마티스라고 합니다. 마티스 난 그의 이름을 따라 말했다. 불가피한 다음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였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울프 내가 대답했다. 꽤 괜찮은 이름 같았다. 고수네는 무슨 일로 왔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며 집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누굴 만나러 왔나요? 난 어깨를 으쓱였다. 아니요. 그럼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목사님? 난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어떤 차림으로 다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히피처럼 긴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사람들 눈에 덜 띄게.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죠? 그가 다시 물었다. 사냥꾼입니다. 아마도 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말을 듣고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했다. 아, 여기서 사냥을 할 건가요, 울프? 네, 사냥하기에 좋은 것 같군요. 그렇죠. 하지만 일주일 빨리 왔네요. 사냥철은 8월 15일이나 돼야 시작하거든요. 여기 호텔이 있나요? 사미족 남자는 큰 소리로 웃더니 기침을 하면서 갈색 덩어리를 뱉어냈다. 그게 씹는 담배나 그 비슷한 것이기를. 갈색 덩어리는 툭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게스트하우스는요? 내가 다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캠핑장은요? 아니면 월세로 나오는 방이라도? 그의 뒤에 있는 전신주에는 곧 알타에서 공연할 댄스밴드의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타가 그렇게 멀지 않은 모양이다. 어쩌면 계속 버스를 타고 알타까지 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때요, 마티스? 난 그렇게 물으며 내 이마를 무는 모기를 손으로 쫓았다. 혹시 오늘 밤 내게 내줄 침대가 있나요? 침대는 지난 5월에 난로 떼감으로 썼어요. 5월에 아주 추웠거든요. 그럼 소파는요? 뭐 매트리스라도? 매트리스? 그는 헤더로 뒤덮인 고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고맙지만 난 지붕 아래가 좋습니다. 빈 계집이나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이만 나는 집들이 있는 쪽으로 출발했다. 코순의 유일한 계집은 저기 뿐입니다. 그가 구슬픈 어조로 외쳤다. 말끝을 내리면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는 모여있는 집들 중에서 맨 앞에 건물을 가리켰다. 교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한밤중에도 열려있습니까? 마티스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코순의 도둑이 없는지 압니까? 술록 말고는 훔쳐갈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통통하고 작은 남자는 놀랍도록 우아하게 다시 배수로를 폴짝 뛰어넘어 헤더 사이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쪽으로 낸 아침반은 북쪽의 태양과 우리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세상 어디에서든 서쪽을 향한다는 교회의 탑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눈가에 그늘을 만들고 사미족 남자 앞에 펼쳐진 땅을 바라보았다. 저자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한밤중인데도 태양은 훤히 빛나고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한 탓이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 마을에는 이상하게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집들은 서둘러 지은 듯했다. 애정없이 대충 부실해 보여서가 아니었다. 집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머리 위에 지붕 하나만 올린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용적이었다. 보수 유지가 필요 없는 석판들이 바람과 날씨에 맞서고 있었다. 파손된 차 서너 대가 정원에 주차도 있었는데 정원이라기보다 그냥 헤더와 자작나무가 있는 벌판에 울타리만 둘러친 듯했다. 유모차? 하지만 장난감은 없었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달린 집은 불과 서너 채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벌거벗은 창유리가 태양을 반사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마치 영혼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고 쓴 선글라스처럼. 당연히 교회는 열려있었다. 비록 문이 불룩하게 부푼 탓에 내가 갔던 다른 교회들처럼 잘 열리지는 않았지만 신도석은 몇 줄 되지 않았고 수수하게 꾸며졌지만 그 간소함이 매력적이었다. 한밤중에 태양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창문을 환히 비췄고 재단 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예수가 있었다. 앞에는 세 폭의 재단화가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성모 마리아, 한쪽은 다윗과 골리앗, 다른 쪽은 아기 예수를 그렸다. 재단 뒤 한쪽에 성구 보관실이 있었다. 찬장을 뒤져보았지만 재의 두 벌과 대걸레 막대, 양동이만 있을 뿐 포도주는 없었다. 올센 제과점이라고 찍힌 상자 두 개에 재병만 들어있었다. 그 중 네댓개를 우적우적 씹었는데 마치 앞질을 먹는 기분이었다. 입안이 너무 말라서 결국엔 테이블에 있던 신문에 뱉어내고 말았다. 신문을 통해 이 신문이 오늘자 핀마르크 나그블라데가 맞는다면 오늘이 1977년 8월 8일이고 알타강 개발 반대 시위가 점점 거세지는 중이고 핀마르크 주지사인 아르눌프 올센이 어떻게 생겼고 노르웨이에서 유일하게 소련 연방과 국경이 닿아있는 핀마르크 주로서는 소련 첩자로 활동했던 군보르 갈퉁 하빅의 사망 소식에 좀 더 안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곳의 날씨가 오슬로보다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구 보관실의 돌바닥은 너무 딱딱해서 잘 수가 없었고 신도석의 의자는 너무 좁았다. 그래서 제의 두 벌을 들고 재단 난간 안쪽으로 들어가 난간에 재킷을 걸쳐놓고 내 가죽가방을 베고 누웠다. 뭔가 축축한 것이 얼굴에 떨어졌다. 손으로 닦아내 손끝을 보았다. 핏물이었다. 고개를 들어 내 바로 위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건 핏물이 아니라 경사진 지붕에서 떨어진 농물임을 깨달았다. 점토 혹은 철 색깔의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고 축축했다. 난 아프지 않은 어깨가 바닥으로 가게 돌아 누운 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제의를 머리 위로 뒤집어 썼다. 눈을 감았다. 그만. 생각하지 마. 모든 생각을 차단시키자. 문을 잠가버리자. 숨을 쉬기 위해 제의를 끌어내렸다. 젠장. 그렇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로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마리움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중독이 됐는지 이젠 그걸 먹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았다. 유일한 대안은 몸을 녹초로 만드는 것이다. 제의를 다시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70시간의 이동. 1800킬로미터. 버스와 기차에서 두어 시간 잔 게 전부였다. 이 정도면 녹초가 되고도 남았으리라. 이제 행복한 생각을 하자. 예전엔 모든 것이 어땠는지 생각해내려 했다. 아주아주 예전에. 하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대신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 생선 비린내. 권총의 검은 총구.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 추락. 난 그 생각들을 밀어내고 어떤 이름을 속삭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이름의 주인이 왔다. 난 잠에서 깼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무언가가 날 건드렸다. 누군가가 부드럽게. 날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난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놈들은 내가 잠에서 깼다는 걸 아직 모를 수도 있다. 손을 살그머니 아래로 내렸다가 권총이 든 재킷을 재단 난간에 걸쳐둔 게 생각났다. 프로치고는 너무도 아마추어 같은 짓이었다. 제 2장 난 계속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었고 맥박은 점차 차분해졌다. 머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몸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만약 그들이었다면 날 찔러보는 게 아니라 제 2를 걷어내고 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내 몸을 벌집으로 만들었으리라는 사실. 조심스럽게 제 2를 얼굴 아래로 끌어내렸다. 주근깨 투성이에 들창코 옅은 속눈썹과 새파란 눈동자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얼굴이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위에는 숯이 많은 빨간 머리가 있었다. 몇 살쯤 됐을까? 9살? 13살? 모르겠다. 난 애들에 관해선 아는 게 없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난 주위를 둘러봤다. 소년 혼자인 것 같았다. 왜? 나는 목 쉰 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여길 청소해야 하니까요. 난 일어나 제 2를 둘둘 만 다음 재단 난간에 걸쳐있던 재킷을 집어들고 권총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왼쪽 어깨를 재킷 속으로 밀어넣자 어깨가 욱신거렸다. 남쪽에서 왔어요? 남쪽의 정의가 뭐냐에 달렸지. 그거야 당연히 여기보다 남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보다 북쪽에 사는 사람은 없어. 소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내 이름은 크누트예요. 열 살이고요.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아무 이름이나 대답하려던 찰나 어제의 일이 기억났다. 울프!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너보단 많아. 목 스트레칭을 하며 내가 말했다. 서른 살보다 많아요? 성구 보관실에 문이 열렸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한 여자가 나오더니 동작을 멈추고 날 바라보았다. 청소부 치고는 너무 젊다는 게 내 첫인상이었다. 그리고 힘이 쎄 보였다.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든 그녀의 손과 팔뚝에 힘줄이 보였다. 어깨가 넓었지만 허리는 가늘었다. 다리는 검정색 구식 플리츠 스커트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도 인상적이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찌나 새카만지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뒤로 모은 머리에는 밋밋한 헤어핀이 찔려있었다. 여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바닥 위에서 그녀의 신발이 달가닥거렸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쁜 임매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윗입술에 흉터가 있었다. 아마 언청이 수술을 한 자국일 것이다. 피부는 감스름하고 머리카락은 검은데 눈동자는 또 너무 새팔해서 부자연스러울 지경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달리 잘 때가... 괜찮아요. 이곳은 누구한테나 활짝 열려있답니다. 여자는 전혀 따뜻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니 양동이와 대걸레 막대를 내려놓고 한 손을 내밀었다. 아, 울프라고 합니다. 그녀와 악수하기 위해 나도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의 주세요.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둘둘 말린 제의를 내려다보았다. 아, 담요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녀에게 제의를 건네며 내가 말했다. 그리고 성만천에 쓸 재병 말고는 먹을 것도 없었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묵직한 흰색 제의를 펼쳐 살펴보았다. 아, 미안합니다. 값은 당연히... 먹어도 돼요. 축복을 받은 거든 아니든... 다만 다음부턴 먹다가 주지사 얼굴에 뱉지는 마세요. 내가 보는 게 미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의 윗입술에 있는 흉터가 실룩거렸다. 그녀는 그렇게만 말하고 뒤로 돌아 다시 성구 보관실로 사라졌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재단 난간을 넘어갔다. 어디 가요? 꼬마가 물었다. 밖에! 왜요? 왜냐고? 난 여기 살지 않으니까. 저래 보여도 엄마는 화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사하고 갔다고 전해주렴. 내가 누군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다시 재단 난간 쪽으로 걸어나왔다. 아, 울프요? 난 이 이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코스네는 무슨 일로 왔죠, 울프? 여자는 양동이 위로 젖은 천 조각을 비틀어 짰다. 사냥하러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하나의 사연만 밀고 나가는 게 최상일 듯 싶었다. 그녀는 대걸레 끝에 천 조각을 고정시켰다. 뭘 사냥할 건데요? 뇌조요? 에라, 모르겠다. 과연 이런 북쪽에도 뇌조가 있을까? 사실 살아있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난 그렇게 덧붙였다. 올해는 쥐가 적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크크 웃었다. 그보다는 좀 더 큰 걸 잡아야죠. 여자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뇌조가 적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크누트가 정적을 깼다. 쥐들 충분히 잡아먹지 못하면 육식동물들이 뇌조의 알을 먹거든요. 당연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등에 땀이 흐른다는 걸 깨달았다. 좀 씻어야 했다. 셔츠와 전대도 빨아야 했다. 양복 재킷도 빨아야 했다. 그래도 뭔가 잡을 게 있을 겁니다. 그보다는 일주일 먼저 온 게 문제죠. 사냥철은 다음 주에나 시작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연습하는 수밖에요. 난 3, 2종 남자가 준 정보가 정확하기를 바랐다. 사냥철이 언제인진 모르겠네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대걸레로 팍팍 문질렀다. 어찌나 세게 문지르는지 천조각을 끼워넣은 부분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났다. 사냥철이란 개념을 생각해낸 건 당신네 남쪽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꼭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하죠. 필요하지 않을 땐 굳이 사냥하지 않아요. 어, 그 필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혹시 이 마을에 제가 묵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대걸레에 몸을 기댔다. 그냥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침대를 내줄 거예요. 어느 집이나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요. 아, 당연히 그렇겠죠. 난 크누트를 내려다봤다. 다들 여름 휴가를 떠났을 테니까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휴가가 아니라 풀을 떼들어갔죠. 순록을 키우는 집은 다들 해변 옆 목초지에서 텐트를 치거나 마차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뭐, 대구를 잡으러 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카우토케이노의 장터에 갔죠. 그녀가 머뭇거리자 내가 얼른 덧붙였다. 값은 치를 겁니다. 아주 후하게요. 어차피 여기선 누구도 돈을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은 남편이 부재중이라서 당신이 머무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고? 난 그녀의 스커트를 바라보았다. 긴 머리카락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집이 있나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요. 전망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전망이란 누가 오는지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글쎄요. 사냥을 하실 거라니까 사냥용 오두막에서 지낼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꽤 멀리 떨어진 데다 비좁고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지만 확실히 조용하고 평화롭긴 하죠. 사방으로 전망도 좋고요. 그건 확실해요. 딱 좋네요. 크누트가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서도 안 돼요. 제발 크누트가 말했다. 난 다시 그 애를 내려다보았다. 휴가철이라 아무도 없는 마을. 아이는 분명 청소하는 엄마를 따라다니기가 지루할 것이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새로운 일이 생긴 것이다. 알았다. 그럼 지금 갈까?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검은 머리 여자가 양동이의 대걸레를 담그며 말했다. 사냥은 뭘로 하실 건가요? 그 가방 안에 옆총이 들어있을 것 같진 않은데. 난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말에 동의할지 말지 가늠하듯이. 기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며칠 후에 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에 연습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녀가 말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사냥 처리 시작되기 전에요? 그건 남편의 옆총을 들려드릴게요. 청소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옆총? 그래, 젠장. 안 될 게 뭐야.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모두 명령문이었으므로 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문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서 걸음을 살짝 늦췄다. 꼬마가 내 뒤꿈치를 밟았다. 울프 아저씨! 왜? 재밌는 이야기 해줘요. 나는 교회 남쪽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나도 내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 없었다. 담배에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피가 니코틴을 갈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때문이 아니다. 다른 이유다. 행동 자체와 연관이 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굳이 담배가 아니라 지푸라기를 피워도 될 것이다. 내가 니코틴에 중독됐나? 아니, 분명 아니다. 그보다는 알코올 중독자일 확률이 높지만 역시 확신할 순 없다. 그래도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는 건 좋아한다. 그건 확실하다. 바리움은 아주 좋아한다. 아니, 그보다는 바리움을 안 먹는 걸 싫어한다고 해야 맞겠다. 따라서 바리움만이 내가 유일하게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약물이다. 처음에 대마초를 팔기 시작한 건 내 몫의 대마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인 이치다. 싼 값에 대량으로 구입해 그 중 3분의 2를 조금씩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그러면 짜잔! 난 공짜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게 된다. 거기서부터 정식 마약상으로 가는 길은 별로 험난하지 않다. 험난했던 건 처음 약을 팔기까지였다. 그 길은 길고 구불구불했으며 불필요한 갈림목도 두엌에 있었다. 그래도 슬로츠 공원에 서서 행인들에게 간결한 영업구호를 중얼거렸을 때 아마도 대마초 난 이 정도면 머리도 충분히 길고 옷도 충분히 괴상하게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상 만사가 그렇듯 처음이 항상 최악이다. 그리하여 짧은 머리에 푸른 셔츠를 입은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2그램만 달라고 했을 때 난 겁이 나서 도망쳐버렸다. 그가 잠복 형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늘 머리를 제일 길게 기르고 제일 괴상한 옷을 입으니까. 난 그가 뱃사람의 부하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차츰 뱃사람이 나 같은 피라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돈을 너무 많이 벌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가 파는 암페타민과 헤로인 시장에 끼어들지만 않으면. 호프만이 반면 교사였다. 호프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제 이 세상에 호프만은 없다. 난 앞에 늘어선 묘비들 사이로 담배꽁초를 던졌다. 우리에겐 할당된 시간이 있고 필터까지 타들어가면 영원히 끝이다. 하지만 필터까지 태우는 것 그 전에는 끄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목표는 그거다. 중요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는 그 목표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았다. 난 눈을 감고 햇빛에 그리고 햇빛이 내 살갗을 달구는 느낌에 집중했다. 그것을 즐기는 데 집중했다. 해도네 그리스의 신 혹은 우상 왜냐하면 지금 나는 성지에 와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낸 신을 제외한 다른 신을 모두 우상이라 부르는 건 꽤나 교만한 짓이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모든 독재자들이 국민에게 하는 말이다. 당연히. 하지만 우습게도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 그 메커니즘을 보지 못한다. 자기 실현적이고 자기 강화적이고 재생적인 측면이 이런 미신을 2000년이나 지속시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인류 역사상 눈 깜짝할 정도로 짧은 특정 기간에 태어나 그것도 우연히 십 개명이 들리고 간략한 영업 문구 천국? 그런 문구에 대한 의견을 내세울 수 있었던 지구의 어느 작은 영토에 살았던 행운 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햇빛의 열기가 사라졌다. 태양 앞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우리 할머니예요. 난 눈을 떴다. 구름이 아니었다. 태양이 소년의 빨간 머리 뒤로 후광을 만들고 있었다. 교회 안에 저 여자가 사실은 아이의 할머니란 말인가? 뭐라고? 소년이 가리켰다. 방금 아저씨가 담배를 던진 무덤 말이에요. 난 소년의 어깨 너머를 보았다. 검은 비서가 화단에서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 미안. 무덤 사이길로 던진다는 게 그만. 소년이 팔짱을 꼈다. 정말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뇌조를 잡겠다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로구나. 재밌는 얘기는 생각났어요? 아니 생각해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 벌써? 소년은 잊지도 않은 손목시계를 보는 척했다. 25분이나 지났다고요. 거짓말이었다. 아무래도 사냥꾼 오두막까지 가는 내내 시달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크누트! 아저씨 귀찮게 하지마! 소년의 엄마였다. 그녀는 교회에서 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난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통통 튀었고 허리로 내려올수록 움푹 들어간 등의 곡선은 백조를 연상시켰다. 자갈길은 교회를 지나 옹기종기 모인 집들로 이어졌는데 여기가 곧 코순이었다. 마을은 불안할 정도로 고요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라고는 이 모자와 어젯밤에 만난 사미족 남자뿐이었다. 왜 여기 집들은 커튼이 달려있지 않죠? 내가 물었다. 하나님의 빛을 집안에 드리라는 레스타디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요. 레스타디우스? 라스 레비 레스타디우스요. 그의 가르침을 모르나요? 난 고개를 저었다. 19세기 스웨덴 신학자인 그에 대해 읽은 것 같기는 했다. 그가 이곳 사람들의 방탕한 생활 태도를 척결했다고. 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안다고 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고리타분한 신학은 진작 소멸된 줄 알았다. 아저씨는 레스타디우스 교가 아닌가요? 그럼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큰웃!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핀마르크주와 트럼스주 북쪽을 돌아다니며 설교하는 목사님이니까요. 할아버지가 길모퉁이에서 네 믿음을 외쳐대지 말라고 했던 말은 잊었니?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날 보았다. 크누트는 가끔씩 너무 열성적이어서 탈이죠. 오슬로에서 오셨나요? 거기서 나하고 자랐죠. 가족은요? 난 고개를 저었다. 정말요? 뭐가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방금 망설였잖아요. 혹시 이혼했나요? 그럼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크누트가 외치며 손가락을 꿈칠거렸는데 아마도 불꽃을 표현하는 듯 했다. 이혼 안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가 견눈질로 날 히끗 보았다. 그렇다면 먼 길을 떠나온 외로운 사냥꾼이군요. 사냥 말고는 무슨 일을 하시죠? 해결사입니다. 내가 말했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더니 창문에 한남자의 얼굴이 얼핏 나타났다가 이내 다시 커튼이 쳐졌다. 하지만 얼마 전에 관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알아보는 중이죠. 새로운 일... 그녀가 따라 말했다. 한숨처럼 들렸다. 당신은 청소부인가요? 궁금해서라기보다 무슨 말이라도 하기 위해 물었다. 엄마는 교회 관리인이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엄마가 목사를 해도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자였다면요.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그녀가 웃었다. 고순에서 여자가 목사를 한다고요? 소년이 다시 손가락을 꿈틀그렸다. 여기예요. 그녀가 커튼이 없는 작은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입로 한쪽에는 콘크리트 벽돌이 쌓여있고 그 위에 바퀴 없는 볼보가 놓여있었다. 그 옆엔 녹슨 바퀴 두 개가 달린 손수레가 있었다. 아빠 차요. 저건 엄마 차고요. 크누트는 차고한 그늘에 주차된 복스바겐 비트를 가리켰다. 우리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날 거실로 안내하더니 옆총을 가져오겠다며 나와 크누트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집 안에는 가구가 별로 없었지만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튼튼한 가구.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는 없었다. 화분도. 벽에는 양 한 마리를 이끄는 예수와 결혼사진뿐이었다. 난 가까이 다가갔다. 저 여자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귀여웠다. 아름다워 보일 지경이었다. 옆에 산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널찍했다. 미소를 짓고 있어도 어딘가 딱딱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아까 창문 너머로 얼핏 본 얼굴을 연상시켰다. 이리 좀 와보세요 울프. 나는 목소리를 따라 목도를 내려가 문이 열린 방으로 들어갔다. 작업실 같았다. 아마 남편의 작업실이라. 목수의 작업대에는 녹슨 자동차 부품, 한동안 방치된 걸로 보이는 고장난 장난감, 만들다만 물건들이 있었다. 그녀는 탄약통이 든 상자를 꺼내더니 벽에 박힌 두 개의 못 위에 균형을 잡고 놓여있는 옆총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였고 옆에는 라이플이 걸려있었다. 내게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한 건 여기를 치우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난 술병을 찾아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이건 분명 수제 맥주, 알코올, 담배의 냄새였기 때문이다. 저 라이플도 총알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뇌조를 사냥하실 거 아닌가요? 라이플이 더 승부욕을 부추기죠. 벽에서 라이프를 내리며 내가 말했다. 창밖을 겨넣었다. 옆집 창문의 커튼이 획 쳐졌다. 괜히 산탄을 쓸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장전하죠? 그녀가 날 뚫어지게 바라봤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어서였을 것이다. 내가 직업상 총에 대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저 권총만 약간 알 뿐이다. 그녀는 탄창을 밀어넣고 장전하는 법을 보여주면서 이 라이플은 반자동이지만 사냥법상 탄창의 세 발, 약실의 한 발 이상을 장전하는 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하죠. 장전하는 법을 연습하며 내가 말했다. 내가 총에서 좋아하는 점이 있다면 기름을 듬뿍 친 금속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소리다. 오로지 그것뿐이다. 아마 이것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내 쪽으로 쌍안경을 내밀고 있었다. 소련산 군용 B8 쌍안경. 예전에 할아버지는 힘들게 그 쌍안경을 구해 성당과 교회 건축물의 세세한 부분을 연구했다. 또한 내게 말씀하시길 전쟁 전과 전시 중에 가장 좋은 광학 제품은 모두 독일산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은 동독을 점령하자마자 독일의 산업 기미를 빼내 훨씬 싸고 품질은 더럽게 좋은 복제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집에 어떻게 B8 쌍안경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난 라이프를 내려놓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아까 창문에 얼굴이 비쳤던 집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빌리는 값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그녀는 내 앞에 있던 탄약 상자를 가져가고 라이플 탄약 상자를 가져왔다. 하지만 탄약값을 쳐주시면 휴고가 고마워하긴 할 거예요.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그녀의 얼굴이 실룩거리는 걸로 보아 분명 부적절한 질문이었다. 대구를 잡으러 갔어요. 먹을 음식은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난 고개를 저었다.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오슬로를 떠난 뒤로 몇 끼나 먹었을까. 제가 음식을 좀 싸드릴게요. 나머지는 필요요의 가게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크누트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는 다시 현관 계단으로 나왔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아마도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릴 만큼 내가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을 것이다. 크누트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강아지처럼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오두막까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당신 걸음이 얼마나 빠르냐에 달렸죠? 제 옆총이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군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휴고는 사냥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난 고개를 끄덕이고 옆총의 줄을 조절해 어깨에 걸쳤다. 아프지 않은 어깨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다. 난 작별 인사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아들처럼 고개를 갸웃하더니 얼굴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떼어냈다. 당신 눈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죠? 내가 분명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은 모양이다. 그녀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고 광대뼈가 살짝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코스는 말이에요. 이 집들. 예전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하지만 1945년에 소련군이 도착하자 독일군은 도망쳤고 후퇴하면서 마을을 모두 다 태워버렸어요. 교회만 제외하고요. 초토화 작전이군요. 사람들한텐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빨리 지었죠. 어떻게 보일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보기 흉해요. 그녀가 웃었다. 집은 흉해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녀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렇겠죠. 이제 그만 가봐야겠군요. 고맙습니다. 난 손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그녀도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햇볕에 달궈진 매끈한 돌처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다. 피루요의 가게는 어떤 집의 지하에 있었다. 가게 안은 캄캄했고 크누트가 세 번이나 피루요 아줌마 하고 부른 끝에야 주인이 나타났다. 체구가 크고 둥글둥글한 여자였는데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끽끽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얼란 터베 네? 내가 물었다. 그녀가 내게서 몸을 돌려 크누트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이라고 했어요. 크누트가 말했다. 아줌마는 핀란드어밖에 모르지만 가게 안의 물건들이 노르웨어로 뭔지는 알아요. 물건들은 카운터 뒤에 있었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말하자 그녀가 하나씩 꺼내놓았다. 술록 미트볼 통조림 어묵 통조림 소시지 치즈 크나이프빵 그녀는 머릿속으로 값을 모두 더하고 있었는지 내 말이 끝나자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보여주었다. 난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대해서 돈을 빼두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수중에 11만 3천 크로네가량의 거금이 있다는 걸 광고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난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린 채 벽으로 걸어가 셔츠 맨 밑에 두 단추를 풀었다. 여기서 오줌 싸면 안 돼요 울프 아저씨 크누트가 말했다. 나는 반쯤 몸을 돌려 크누트를 바라보았다. 농담이에요. 크누트는 그렇게 말하며 깔깔거렸다. 내게 100크로네를 받은 피르요는 거슬러줄 잔돈이 없다는 손짓을 했다. 괜찮아요. 나머지는 팁입니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다급히 뭐라고 말했다. 다음에 왔을 때 물건을 더 가져가래요. 크누트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그럼 아줌마가 거스름돈을 적어둬야 할 텐데 기억할 거예요. 그만 가요. 크누트는 나보다 앞장서서 걸으며 춤을 췄다. 내 바지단에 헤더가 스쳤고 모기들이 머리 주위를 맴돌았다. 고원 울프 아저씨 아저씨는 왜 그렇게 머리가 길어요? 아무도 잘라주지 않았으니까 아 20초 후 울프 아저씨 핀란드어 할 줄 알아요? 아니 싸미어는요? 하나도 몰라 그럼 노르웨이어만 알아요? 영어하고 오실로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태양을 향해 실론을 떴다. 지금이 한낮이라면 우린 곧장 서쪽으로 가는 셈이다. 아니 별로 하지만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세계 공통어 맞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노르웨이어는 상식의 언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싸미어는 가슴의 언어고 핀란드어는 신성한 언어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울프 아저씨 어? 나 재밌는 얘기 알아요. 해봐. 소년은 걸음을 멈추고 내가 오기를 기다린 다음 내 옆에서 헤더 사이로 걸어갔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수수께끼 아니니? 답 알려줄까요? 응. 그래야 할 것 같다. 소년은 손을 들어 눈가에 그늘을 만들더니 내게 씩 웃어 보였다. 거짓말 뭐라고? 아저씨도 답 알잖아요. 내가? 이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어른들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랬다간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네. 어른들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니? 아빠요. 그리고 오배 삼촌 또 엄마도. 정말?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아빠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젠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 할 차례예요. 난 재밌는 얘기 잘 몰라. 소년은 출출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고 헤더 위로 팔을 대롱대롱 흔들었다. 뭘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뇌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재밌는 얘기도 모르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있기는 해요? 있지. 내가 말했다. 머리 높이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채 날아갔다. 정탐하기. 먹이 사냥하기. 새의 뻣뻣하고 기울어진 날개가 왠지 전투기를 연상시켰다. 난 숨을 수 있어. 그거예요. 소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우리 숨바꼭질해요. 누가 먼저 숨을까요? 알아맞춰. 네가 먼저 달려가서 숨으렴. 소년은 세 걸음을 달려나가더니 우뚝 멈춰 섰다. 왜 그래? 날 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널 쫓아버려? 아니야. 또 거짓말. 난 어깨를 으쓱였다. 그럼 다른 게임을 하든지 누구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머리에 총을 맞는 거야. 소년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날 보았다. 가짜로 맞는 거야. 알겠니? 소년은 입을 꾹 담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멀리서 볼 때 지극히 단조로워 보이던 풍경은 끊임없이 변했다. 초록색과 적갈색 헤더로 뒤덮인 부드러운 갈색 토양은 돌투성이에 여기저기 파인 흔적이 있는 달 표면처럼 변하더니 내가 도착한 이후로 반쯤 회전한 태양의 빛을 받아 이 태양은 마치 황금색이 도는 빨간 원방 같았다. 태양의 빛을 받아 갑자기 불타오르는 듯 했다. 마치 부드럽게 경사진 비타를 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모든 풍경 위로 광활하고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왜 여기서는 하늘이 훨씬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왜 여기서는 땅이 둥글게 구부러지는 모습이 보일 것만 같은지 모르겠다. 잠이 부족해서일 거다. 이틀만 잠을 못 자도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읽은 적이 있다. 크누트는 주근깨투성의 얼굴로 단호한 표정을 짓고 말없이 행진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기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져 마침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다. 난 모기들이 달라붙어도 쫓지 않았다. 놈들은 마취 기능이 있는 주둥이를 내 살갗에 꽂았는데 어찌나 부드럽게 찌르는지 놈들이 피를 빨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중요한 건 나와 문명 사이의 미터가 킬로미터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곧 계획을 세워야 했다. 뱃사람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었다. 내가 어떤 타당한 계획을 생각해내든 그가 예측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하게 나가는 것만이 내 유일한 기회였다. 나조차도 내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게 행동하기 그래도 그 다음에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계예요 크누트가 말했다 정답은 시계 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못 갈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 총을 쏴도 돼요 울프 아저씨 알았어 빨리요 왜? 빨리 끝내버리게요 총에 맞기를 기다리는 일보다 끔찍한 건 없잖아요 빵 학교 다닐 때 놀림 받았어요 울프 아저씨 왜 묻지? 아저씨는 대화하는 방식이 이상하거든요 내가 자란 곳에선 다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럼 다 놀림 받았겠네요 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조금 놀림 받긴 했어 열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사는 오슬로 서쪽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어 아이들은 날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동쪽에서 온 쓰레기라고 불렀어 그건 아닌데 고맙구나 아저씨는 남쪽에서 온 쓰레기잖아요 농담이에요 이제 아저씨는 재밌는 얘기 세 개나 비췄어요 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크누트 한쪽 눈은 질끈 감고 다른 눈은 실눈을 뜬 채 크누트가 날 바라보았다 크누트는 신음하더니 몇 초간 고개를 푹 숙이고 팔을 축 늘어뜨렸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폈다 우리는 속력을 냈다 크누트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확실하진 않지만 찬송가 같았다 난 크누트에게 엄마의 이름을 물어볼까 생각했다 알아두면 다시 마을에 돌아갔을 때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라든가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저기가 오두막이에요 크누트가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쌍안경을 꺼내 초점을 맞췄다 B8 쌍안경은 양쪽 렌즈의 초점을 다 맞춰야 한다 춤추는 모기들 뒤로 오두막이라기보다 작은 헛간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 눈에는 창문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검은색의 가느다란 연통 주위로 페인트도 칠하지 않은 회색의 말라빠진 널반지를 모아서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계속 걸었고 수컷 순록이에요? 크누트가 단언했다 맥박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저게 암컷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지? 소년이 또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날 보았다 오슬록에는 순록이 별로 없어 내가 말했다 수컷은 뿔이 더 크니까 그렇죠 봐요 나무에 뿔을 문지르고 있잖아요 순록은 오두막 뒤에 나무 군락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작나무 몸통에 뿔을 문지르고 있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소년이 깔깔 웃었다 순록은 이끼를 먹어요 당연히 순록은 이끼를 먹는다 학창시절 북극 근처인 이 땅에서 자라는 이끼의 종류를 배운 적이 있다 요이크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사미족의 전통 노래이고 라보는 사미족이 사용하는 원뿔형 텐트 그리고 오슬로에서 핀마르크주까지의 거리는 런던이나 파리까지보다 더 멀다고 또 라임에 맞춰 피오르의 이름을 기억하는 법도 배웠지만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난 기억나지 않는다 15년간 교육을 받고 심지어 그 중 2년은 대학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내게 남은 건 그저 어렴풋한 기억뿐이다 뿔을 깨끗하게 하려고 문지르는 거예요 8월이면 늘 저래요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는 뿔이 너무 간지러워서 그런다고 했죠 크누트는 그렇게 말하면서 노인네처럼 입맛을 다셨다 마치 한때 자기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한탄하듯이 오두막은 4개의 큼직한 바위 위에 자리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3개 잡아당겨야 했다 안에는 모직담요를 덮어둔 침대 장작을 떼는 난로가 있었다 난로에 있는 두 개의 열판에는 각각 찌그러진 주전자와 냄비가 놓여 있었다 벽에 부착된 오렌지색 잔장 빨간색 플라스틱 양동이 의자 두 개와 테이블 하나 테이블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나무가 휘었거나 아니면 바닥이 기울어져서일 것이다 오두막에는 창문이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창이라기보다 길쭉한 틈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출입문이 있는 벽을 제외하고는 모든 벽에 틈이 뚫려있었다 그래도 집 안으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왔고 어떤 방향에서든 이 집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 보였다 총안 오두막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으로 세 발짝만 걸었는데도 집 전체가 프랑스산 커피 테이블처럼 기우뚱거렸다 그래도 내가 처음 내렸던 결론엔 변함이 없었다 이 집은 완벽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할아버지가 10살짜리 손자였던 내 수트케이스를 당신 집 앞으로 들고 간 후 문을 열며 처음 했던 말을 생각했다 미까사 에스까사 난 스페인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 뜻은 짐작할 수 있었다 나의 집이 곧 너의 집이라는 뜻으로 손님한테 자기 집처럼 편히 지내라며 하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실래? 나는 난로의 문을 열며 무심코 말했다 고운 회색 재가 쏟아져 나왔다 난 10살이에요 커피는 안 마신다고요 아저씨한텐 장작이 필요해요 물도 어 그러게 그럼 빵 좀 먹고 갈래? 도끼 있어요? 칼은요? 난 말없이 크누트를 바라보았고 크누트는 어이없다는 듯이 눈동자를 굴렸다 칼도 없는 사냥꾼이라니 당분간 이걸 빌려줄게요 크누트는 등 뒤로 손을 뻗어 큼직한 칼을 꺼냈다 칼날이 널찍하고 노란색 나무 손잡이가 달린 칼이었다 난 손으로 칼을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무거웠지만 너무 무겁지는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아마 권총을 들 때의 느낌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아빠 거니? 할아버지 거요 사미조 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크누트가 뗄감을 구해오고 내가 물을 기러오기로 합의했다 어른의 일을 맡아 기쁜 기색이 역력한 크누트는 칼을 집어들고 달려나갔다 벽의 판자들 가운데 느슨한 판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판자와 외벽 사이에 이끼와 잔디로 만든 단열재가 있었고 나는 그 속에 전대를 밀어넣었다 집에서 겨우 백미터 떨어진 시내가에서 양동이로 물을 깃는 동안 저쪽 나무글락에서 칼과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크누트는 불쏘시개와 나무 껍질을 난로에 넣었고 나는 찬장에서 쥐똥을 치우고 음식을 채워 넣었다 크누트에게 성냥을 빌려줬더니 이내 장작이 타면서 주전자가 쉑 소리를 냈다 약간의 연기가 새어나오자 모기들이 도망갔다 난 그 틈에 셔츠를 벗고 양동이의 물로 얼굴과 상체를 씻었다 그게 뭐예요? 크누트가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나는 목에 걸린 인식표를 잡았다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금속에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새긴 거야 그래야 자기들이 누굴 죽였는지 알 테니까 사람들이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야 유고를 어디로 보낼지 아니까? 하하 소년이 건조하게 말했다 이건 재밌는 얘기로 쳐주지 않을 거예요 주전자의 쉑 소리가 경고하듯이 부글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이가 빠진 커피잔에 커피를 따르는 동안 크누트는 벌써 두 번째로 자른 두툼한 빵 조각에 간 파테를 발라먹는 중이었다 나는 커피의 새까맣고 기름진 표면을 후 불었다 커피는 무슨 맛이에요? 크누트가 입안 가득 빵을 넣은 채 물었다 처음이 항상 최악이지 난 그렇게 말하고 한 모금 마셨다 어서 먹어 그리고 얼른 가봐라 엄마가 너 어디 있는지 걱정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엄마는 이미 아는데요 뭐 소년은 두 팔꿈치를 식탁에 올리고 두 손으로 턱을 받쳐 양 볼을 눈가까지 밀어올렸다 재밌는 얘기 커피 맛은 완벽했고 자는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아하 노르웨인하고 덴마크인 스웨덴인이 창문에서 누가 몸을 제일 많이 내밀 수 있는지 내기한 얘기 들어봤니? 크누트는 두 팔을 식탁에서 내리고 기대에 찬 눈으로 날 바라봤다 아니요 세 사람은 창틀에 앉아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노르웨인이 이긴 거야 정적이 흐르는 동안 나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다 크누트의 멍한 표정으로 보아 지금이 웃어야 할 때라는 걸 모르는 듯 했다 어떻게 이겼어요? 크누트가 물었다 어떻게 이겼겠어? 창문에서 떨어졌지 그럼 노르웨인이 이기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가 아니죠 처음부터 말해줬어야죠 하지만 그래서 웃긴 거라고 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때? 크누트는 주근깨 투성인 턱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는 생각에 잠겨 허공을 응시했다 큰 소리로 두 번 하하 웃더니 또다시 허공을 응시했다 좀 짧네요 하지만 그래서 재밌는 거겠죠? 탕! 그걸로 끝 흠 웃기긴 하네요 크누트는 그렇게 말하고는 좀 더 웃었다 끝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알았어요 크누트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내일 또 올게요 내일? 왜? 바르는 모기야 바르는 모기야? 크누트는 내 손을 잡아 내 이마로 가져갔다 이마가 공기방울 포장지처럼 올록볼록했다 알았다 바르는 모기야 바르는 모기약을 가져오렴 그리고 맥주도 맥주요? 그걸 마시면 지옥불에 떨어지겠지? 아뇨 그걸 구하려면 알타까지 가야 해요 난 크누트 아빠의 작업실에서 나던 술 냄새를 생각했다 그럼 카르스크라도 카르스크란 커피에 밀주나 보드카를 섞어 만든 음료라고 합니다 네? 네? 집에서 만든 술이나 밀주라도 가져와 네 아빠가 마시는 거 아빤 어디서 술을 구했지? 크누트는 몸의 무게를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두세 번 번갈아 옮겼다 마티스 아저씨가요 흠 안짱다리에 작달막하고 찢어진 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 남자? 네 난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걸로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잔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렴 물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죄가 아니라면 크누트는 죄가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젖고 돈을 받았다 잘 있어요 울프 아저씨 문단속 잘하세요 아 이젠 모기가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모기 말고 늑대요 또 농담하는 건가? 크누트가 떠나자 나는 라이프를 집어들고 총신을 창틀에 올렸다 가늠새를 들여다보며 지평선을 훑었다 길을 따라 풀짝풀짝 뛰어가는 크누트가 보였다 작은 숲 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수컷 술록이 보였다 그 순간 마치 내 시선을 느낀 듯 술록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알기로 술록은 집단으로 서식하는 동물이다 그러니 이 녀석은 분명 무리해서 쫓겨났을 것이다 나처럼 난 밖으로 나가 오두막 앞에 앉아 남은 커피를 마셨다 난로의 열기와 연기 때문에 골치가 지끈거렸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제 거의 100시간이 지났다 내가 죽어야 했던 때 이후로 100시간의 더움 다시 앞을 봤더니 그 술록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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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